자 첫번째 팀입니다. 우리 1번 오늘찬 밴드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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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인 내 마음을 빼앗겨버렸네 언제 다 밝힐지 그대 두 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버렸네 어쩌나 간지 그대 두 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버렸네 그대의 옛말이 있을 때 왜 이 동기가 없을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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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눈이 comfortable 네 박서! 오! 그대에게 알 말이 있는데 왜 이 동기가 없을까 나는 다 보인가봐 그대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용기가 없을까 말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던 내가 정말 누군 누군 바보 바보 나는 다 보인가봐 바보 바보 나는 다 보인가봐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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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바보인가봐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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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바보인가봐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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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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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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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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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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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복사컬 청소년 예술제는 부천 청소년들로 구성된 복사컬 청소년 운영위원회에서 만든 대한민국 최고의 청소년 축제입니다. 7월에 209팀의 예선을 참가한 팀이 지금 이 순간 본선 무대에 올라와 치열한 경쟁과 경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한번 사연 하나만 좀 말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나열하기가 힘듭니다. 주말마다 모여서 회의하고 아이템 구상을 위해 복사코 다녀오고 청소년 운영위원회와 우정을 다지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21명의 복사컬 청소년 운영위원회 친구들에게 감사 인사드리며 여기까지 관람하러 와주신 여러분에게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 그래요? 네. 혹시 그 대본을 본인이 쓴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분께서 써주실 거예요? 같이 썼어요. 아 같이 썼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기억에 남는 좋은 에피소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다면 조금 힘들었던 사연이 한 번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거 하나만 좀 말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좋았던 적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힘들었던 것, 아쉬웠던 것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주말마다 아침 일찍 와가지고 회의에서 모이고 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아 주말에 잠을 못 자서.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행사로 인해서 복사코 청소년 예술제는 혹시 내년에도 하는 건가요? 내년 6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 본선에 올라가기 전 예선 접수를 시작됩니다. 그 후 예선을 걸쳐 올해와 같이 본선팀을 선발하여 내년 9월에 본선 무대에 서게 됩니다. 또한 복사코 청소년 예술제는 만드는 복사코 청소년 운영위원회도 뽑는데요. 복사코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오늘부터 접수가 시작되니 구천예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주세요. 힘들지만 절대 후회 없고 새로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저희는 동덕여대의 3AOB라는 팀인데요. 그냥 편하게 3AOB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저희가 오늘 두 곡을 들려드릴 건데 첫 곡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외국에서 얼굴 없는 가수로 유명한 시아의 샹들리에라는 곡이고요. 아 다들 아시는구나 유명해졌죠 이 곡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저희가 자작곡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대상을 차지했던 곡을 들려드릴까 해요. 저희 멤버들 준비가 되면 바로 샹들리에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멤버들 준비가 되면 바로 샹들리에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삼겹 simp.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주 일곱이 실패에,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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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over and over again So don't anybody need more I've got too long to leave for No one else needs you And I'm telling you This which I had in my hands My promises won't get broken I'll never forget this moment And we say when you It's like love you Over and over again Over and over again Over and over again Thank you You're so fine You're so fine 너빛이 많은 말을 말어 너빛만 봐도 난 알아 웃어 여자들은 뭘 몰라 너의 거로 고맙을 뻔한 굳이 화려하지 나도 그게 날 더 미치게 해 탈색 매장에 올 때마다 너 윈도우 쇼핑 중인 유니케 랩성블렛슨 블랙복캡 끝시켜보내는 미스 체리같은 톤에 별 립스 한 입 뱀 물고 싶어 마치 링고 싶은 손에 베이스 T-shirt 확실히 살려주는 boy I think you know 멤버들의 바파 요즘에 타사에 따라하기 2.2.2.해피스탄 올리지 않는 눈세 genome echo JJ 그들을 겨부 nikon 정말략 맥아isysek 루고 피가 비틀어 부으면 갓씨가 잘 루셔 저豈止 너머나 영범한 체대 도시는 Meer비 많은 말을 말어 수업이만 봐도 난 알아 저의 여자 너를 널 몰라 너의 컬러가 맘에 벼나 굳이 화려하지 나도 그게 날 더 미치게 해 날 움직이게 해 비에 소녀핏 팔목에 빛나는 액세서리 소리가 물감처럼 섞이는 무슨 색깔이지 궁금해 너와 나의 chemistry UNICLOW UNICLOW 개정함의 아름다움이 묻지 않아 이미 가끔은 느낌 난 젤로 보다 끌려 뭔들이 안해 그림이 너는 어떻게 그렇게 느낌을 잘 알아 You got me crazy body라는 나로 뻔하지 뻔한 것들과는 달로 놓치 너만의 색깔을 이미 통한 듯이 태어낸 80번에 몇 번을 보고 또 보고 다시 보내 저 여자들이 높은 군배에 휘청이 They won't be like with a woman You're so fine 넌 뭔가 평범한 그대 속도 surprise Baby 많은 말을 말어 미만 봐도 난 알아 뭐 여자들은 뭘 몰라 너의 컬러가 맘에 너나 굳이 화려하지 나도 그게 날 더 미치게 해 무거운 너의 쇼핑백 왜 다들 비싼 것만 고집해 유행이 지나면 한 번밖에 못 잊고 버리게 해줄 텐데 개성이 있다는 건 눈에 확 트인다는 뜻이 아니지 느낌 있는 애들은 내 머리 고개를 끄덕을 거 You're so fine 넌 뭔가 평범한 그대도 surprise Baby 많은 말을 말어 우리만 봐도 난 알아 저 여자들은 뭘 몰라 너의 컬러가 맘에 도워나 굳이 화려하지 나도 그게 날 더 미칠게 해 Somebody say ah yeah Ah yeah Let me hear it say ah yeah Ah yeah Ah yeah 더 크게 Say ah yeah Ah yeah Okay Yeah Big girl Ten the cup All right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길 준비 되셨나 고맙습니다 This is the high school We share five for the wild goal This one for them hood girls And good girls And my species Starland Violin Live it in the feeling of city Got chumps on the same road Gotta kiss myself I'm so pretty Too hot Can I pop This is the fire Too hot Hot damn You take a road Don't retire Too hot Hot shit I wanna make you no I wanna make you no Who am I blue ha In my bed a blw You can take you no Don't believe it just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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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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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어마한 그대 걱정뿐인 것 어린 같은 자리에서 나를 바라봐 주었던 그대 파도처럼 살아봤었던 그대 기억할 게 세상 어디 묻은데도 그대 삶은 꿈을 하지 않니 사랑할게 지워지지 않고 떠날 것 같아 그대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지쳤을지 나를 위해선 그대 위해선 영원히 이 소식을 그날 하나만 마마마마마 그대처럼 서러웠었던 그대 순천뿐인 그녀말에 오로 만질 수 있게 시간이 힘들어도 세월이 지쳐도 너만 그대를 위해서 더 할 수 있게 그대 마음의 다른 노래뿐이라게 오래도록 노력해도 갚을 수 없을 때 사랑해 나의 맘아 나의 맘아 영원히 영원히 함께 영원히 함께 여기 내 사랑 나만 영원히 함께 고마워 3 2 3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잠깐 번호 18번 어벤져쌤 멋진어야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누워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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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능과 끼와 열정으로 아름다우고 멋진 무대를 보여준 모든 팀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우리 아이오 아이오이 청아씨를 금박수로 마주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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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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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우리 2017년도 제17회 복사골 청소년 예수제 도도한 경연대 대상은 어벤져스 팀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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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